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리서지팀의 정나영 연구원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도 매출과 그리고 수익성이 함께 향상된 기업 하나 볼텐데 어도입니다. 어도비 먼저 블룸버그의 컨센서스부터 볼까요? 네 먼저 블룸버그 컨센서스 상으로 볼 때 매수 의견이 67% 보유 의견이 30% 매도 의견은 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도 의견은 살짝 있는 건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도비 시스템즈 일단 실적 최근에 얼마나 좋았던 건지 내용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어도비 시스템즈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실적이 늦게 발표된 걸 수도 있는데요. 네 2020년 3월부터 5월이 어도비 시스템즈의 2020 회계연도 2분기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은 31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했습니다. 컨센서스보다는 1% 하회했고요. EPS는 넌갭 기준으로 2.45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고 컨센서스를 5% 상회했습니다. 커비드 19로 콘텐츠 편집 및 전자 문서 서명 관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을 지지한 데 더해서 비용 절감 노력으로 수익성도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실제로 채용, 출장, 대면 행사 등 비용을 절감해서 영업 마진이 전년 동기 대비 4.4%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된 것도 그렇고 그에 따라서 영업 마진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향후 전망인데 전망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향후 전망을 보시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도비 시스템즈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광고 클라우드 사업의 전략적 변화 영향을 고려해서 지난해 말에 제시했던 2020 회계연도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했습니다. 대신 동산은 2023분기 6월부터 8월까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경영진이 제시한 매출액과 EPS는 각각 31억 5천만 달러, 2.40달러로 성장률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11%, EPS가 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가 매출 성장률 16%로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영진은 전망했습니다. 또 블룸버그 컨텐츠 상으로도 동산은 앞으로 2회계연도 동안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20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동안 매출액이 각각 14%,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EPS 역시 24%, 41%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월부터 5월간의 실적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연평균 성장률도 그렇고 분기 성장률도 그렇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도 가이던스와 컨센서스가 3분기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컨센서스로 봤을 때 회계연도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2년 동안 높은 두 자릿수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문별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좀 많이 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쪽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나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미디어 부문의 성장률이 가장 부각이 됐는데요. 디지털 미디어 부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8% 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토샵이나 이런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증가 영향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또 유료 구독 전환율이나 유료 모바일 구독자 증가 등에 힘입어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매출이 17% 성장했습니다. 그 중도 그 다음으로 다큐멘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 원격 근무 영향으로 PDF나 어도비 사인과 같은 전자 문서 서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22%로 큰 성장을 했습니다.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부문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부문이 있는데 매출 성장률이 8%로 다른 클라우드,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티브나 다큐멘트 클라우드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COVID-19로 인한 글로벌 광고 지출 감소와 더불어서 점화진 거래 기반의 광고 클라우드 계약을 동사가 전략적으로 중단한 데 따른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 광고 클라우드를 제외했을 경우에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률은 18%를 기록했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재택근무 늘어난 부분 그리고 저도 한복했을 것 같습니다. 유튜버 이용자 그리고 유튜버들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 편집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니까 주요 지표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앞서 말씀해주셨던 디지털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나 다큐멘트 클라우드 쪽에 있어서의 계속해서 비중이 확실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디지털 미디어 부문에 대해서 이 사업부의 건전성이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ARR, 연환산 경장 매출이라는 지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ARR이 지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사업부 전체로 보더라도 크리에이티브와 다큐멘트 모두 ARR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가이던스와 컨센서스 표를 보면서 과연 어도비가 얼마나 유망한 기업인지 내용을 파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와 향후 2회계 년도 동안의 컨센서스 그리고 경영진의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이던스는 경영진이 제시한 3분기 가이던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DM 사업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의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DX 사업부 매출 성장률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영진은 익스피리인스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YOY로 5%로 전망을 했는데요. 2분기에도 나타난 것처럼 저마진 광고 사업부 축소 전략이 영향을 끼치면서 3분기에도 성장률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라인 연구원과 함께 어도브 시스템즈 자세하게 또 업데이트된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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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